한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송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국제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의 법원 판결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떠오르게 자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 재판부가 다수 이례적인 그러나 늦게나마 정상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 사건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새롭게 편성된 새 재판부가 국내 일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1월 달에 같은 법원의 판결과 전혀 다른 정방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4월 20일 날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17년 9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원 판단은 일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의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에 비슷한 사건에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 재판부의 판결은 그동안 법원의 재판 흐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새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민사 34부 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3월 29일 날 고 배춘이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부담해라라는 그런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 도움으로 진행한 이번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같은 재판부는 소송 비용까지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법원 인사 후에 완전히 갈린 다른 판사들로 채워진 재판부가 일본의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그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그런 조치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너무나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법원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 재판부는 올 1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소송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국가 면제 원칙. 다르게 이야기하면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당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아주 변할 수 없는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사건은 너무나 반인륜적인 거기 때문에 국가 면제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1월 판결이었고 이번 3월 판결은 그렇지 않고 그것도 예외가 없이 국제법상의 조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외국 재산에 대한 추심 강제 집행은 이 새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주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법을 지키라는 거죠. 국제법에서는 다른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국제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번에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 바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저의 해설을 조금 더 더하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무시되고 그냥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법을 법관들처럼 잘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 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른바 주권 면제 원칙, 국가 면제 원칙이라는 국제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대질서를 우리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전 재판부의 판결에 작심하고 반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는 그런 새 재판부의 결정이다. 전임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에 이번 새 재판부는 그런 경우조차도 국제법을 준수해야 되고 주권 면제 이론은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참고로 이번 재판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 서울중앙지범 민사 34부 재판장 김정고는 배춘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할머니 각각에게 12명에게 1억씩을 지불하고 또 소송 비용까지도 일본 정부가 비용하라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은 전기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가 3월 말에 내린 판결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원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 없습니다만 해당 판결의 집행에 제동을 건 그런 아주 반듯한 그런 법원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 재판부의 판결에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부분은 한일 간에 그동안 맺었던 기본 조약에 대한 언급입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박근혜 정부 동안에 맺어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분명하게 이렇게 거론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새 재판부는 다시 한번 원칙을 이렇게 환기시킵니다. 최근에는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이미 확인했고 상당수 피해자가 기금 일본 측에서 마련됐던 화해치유재단에서 금전을 받아갔거나 잔액이 일본에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월 달에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본안 판결 직후에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공식 합의를 다 해결된 거란 이야기죠. 요 몇 년 사이에 한일 간의 분쟁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2018년도에 대법관 한 명이 내린 판결이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국가 간 조약을 준수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던지 그런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런 것을 담았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국제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국의 사법부의 판결 등 일체국내적 사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제조약을 맺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국제조약을 그냥 깨기 위해 가지고 국내 법원의 판결을 원용해 가지고 국제조약을 깨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판사가 분명히 적시한 겁니다. 너무나 원칙적인 그런 부분이 지적됐지만 너무나 반가웠고 어쩌면 우리 법원에서도 이렇게 올고전 분이 계시고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국을 한 지가 8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일관계도 어느 선에서 좀 정리정돈을 하고 빛이 있었으면 또 어둠도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국제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번 환기해야 될 것은 일본 내에서는 대략 한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런 또 제일 거류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동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참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왜 해결을 못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참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좀 참담하기도 하고 그 폭자 미묘한 감정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많을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이번에 새 재판부가 내린 용기 있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